아이돌이 세계의 미니드레스를 입고 샬토콘플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4명의 딸이 바로 사이의 황릉 라이브가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외국사 4명의 딸이 바로 사이의 황릉 라이브가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이름을 얘기했더니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측에 보면 손아이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요. 오늘도 역시 가슴이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본인의 가슴이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본인의 가슴이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 밤은 나머지 좀 버리지 말라고 여기에서 만든 음악은 딱딱하게 쓰여있지만 실제로 우리 셰토콘플리와 함께하는 또 찢어버린 편지 난 왜 이렇게 내게는 뭐지 나는 그것룰 저 GETT까 봐 나는 그 랑은 나머지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그냥 아무도 못하게 나는 그ık을 시작했어요. 정말 fulfil의 가슴이 너무 고맙습니다. 나는 우리 셰토콘플리와 함께하는 이렇게 힘들고 나는 저희 셰토콘플리와 함께하는 메디션 랩데이덕트 네이드바드에서 방학되십니다 저한테 기다려주세요 저희들은 몇 명 오... 이 모 천여명 가까운 분들이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는 한국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돌아가고 싶습니다. 한국에 대해 많이 돌아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이 첫 번째 한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as Matt said, 아무것도 더 rewarding 더 많은 사람들이 계신 당신의 film을 보고 계신지 그리고 잘 보내주신 당신의 일을 위한 기회다. 그래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영화가 사랑해 주신 모든 것 같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도 주연아 내년 만드시험 할 것이 불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반식을 보러 가보겠습니다.